여기도 추석선물 세트인데요. 가격이 좀 비싸네요. 나름. 여기 있죠. 여기 한 상자에 얼마예요? 35,000원인데. 와 사과가 엄청 예뻐요. 사과즙 50호도 있고요. 이게 엄청 엄청 예쁘네요. 사과가. 이게 박스까지 주시는 거예요? 아 여기 박스구나. 이 사과. 어디에서 오셨어요? 진한이요? 진한. 가격이랑 있죠? 예쁘죠? 애기들 주는 사과인데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뭐죠? 무슨 사과지? 홍로예요. 감사합니다.